엄마가 사수하고 보면 전부 환장으로 떠오던데 그래서요 언제쯤 갈 때올냐는거지 월요일이나 월요일이나 오고 월요일에 수영하시고 월요일에 수영하시고 월요일에 수영하시고 시원하시고 환장은 이렇게 오시거나 나아요 5 5 5 5 5 5 5 5 5 4 5 5 5 5 5 5 보통 아닌데 아 생각해 야인데 안마당이 다 라면서 바로 그냥 마 오늘 하이라이트 성전 암전은 3마리가 정시에 관계없이 현상을 나갑니다.